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죠 네 한터 차트에서 저희 세븐틴이 초동 판매량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고 인증패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 행가래 앨범 공식 초동 판매량이 107,891장이라고 써져있어요 네 저희 세븐틴에게 정말 의미있는 숫자라서 감동적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지씨는 저희가 밀리언셀러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?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기록을 선물해주신 우리 캐럿분들에게도 한 마디 남겨야겠죠? 우리 에스쿱스와 네 이렇게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캐럿과 세븐틴이 함께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받은 사람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세븐틴 되도록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로 조슈아 씨랑 준씨가 앞으로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로고 캐럿이 다는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네 네 다시 한 번 캐럿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한타 차트에도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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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